비행광고 저희는 오늘 태양에 대한 비행광고를 찍으러 왔습니다. 열고개. 저희 여기 커피가 왔기 때문에 커피를 한 모금 해줘야죠. 형원아 커피 있어? 네. 조원아 커피 있어? 네. 차근혜 커피 여기. 아 나 정말 착해. 너 한입. 나 한입. 너 한입. 나 한입. 왜 이렇게 많이 마셔. 민혁이 왔어요 민혁이. 잤어요 민혁 씨? 오늘 무슨 날이에요? 태양이 떠오른 날이잖아요. 네. 네. 지금 밖에 떴어요. 네. 오늘 찍는 게임이 뭐예요? 태양. 태양. 무슨 게임이에요? 항해대전. 항해대전? 어떤 퀄리티? 굿퀄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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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들 지금 스틸컷. 카메라 이제 사진 촬영을 하러 가고 있고요. 눈부신대? 저희 방구 찍으러 왔어요. 광고 찍으러 왔어요. 너무 밝고 이렇게 게임을 뭔가 이렇게 보여주고 그런 거 같이 갔을 때 하나 없네 무엇을 할 것인가 둘러보아도 보이는 건 모두가 땡기지 않네 텐션! 나도 한번 가볼까? 해양에 맞아가지고 태양의 바닥 태양 엠 멤버 알겠습니다 게임 모바일 게임 왜 이렇게 어색하시냐 내 순간을 멈추지 않는 파도와 같아 어어 내 꿈은 최대한 함대 같은 환상공간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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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운거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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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운거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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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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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지 엄청 좋아합니다. 강아지 완전 좋아해요. 애교 카페도 많이 가봤어요. 진짜 좋아해요. 잘자실 거야. 갈게요. 간대요, 가야 되죠. 잘 나오나요? 네, 잘 나오겠습니다. 오늘 멤버마다 의상이 좀 다르긴 한데 저는 약간 좀 편한 복장인 것 같아요. 여러 착이 있긴 한데 저는 이렇게 약간 추린이거든요. 됐죠. 너가 혹시 떠날래? 다 떠나자 태양의 바다로 어젯밤을 거대 양전 때려잡으러 오케이. 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